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박아루입니다. 지금 우리 치과에서 오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치과는 꼭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카드 점표 관리하기 힘드셨죠? 그래서 오스템에서 간편 수납을 위한 카드 단말기가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치과에서 영수증을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A4용지로 큰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셨을 겁니다. 카드 단말기가 연동이 되면 간편하게 세부 내역까지 카드 영수증으로 발행이 됩니다. 프로그램과 카드 단말기가 연동이 되게 되면 승인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취소 또한 간편하게 이루어지고요. 다음 예약일도 보여지고 진료비 영수증도 같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꼭 쓰셔야겠죠? 오스템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은 두 번에 하나로 그리고 원클릭 모두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금액을 누르고 카드 승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별도의 승인창이 발생을 하고 카드 단말기에서 삐빅하는 소리가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단말기에 수납할 환자의 카드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카드 승인이 정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단말기의 영수증이 같이 발행이 되실 거예요. 카드 취소 시에는 카드 취소창에 승인된 번호와 금액을 선택하게 되면 취소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단말기에서 삐빅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카드을 삽입하고 취소 처리가 되실 거예요. 프로그램상의 영수증 발급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진료비 계산서가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요. 혹시나 환자의 다음 예약이 있으면 예약 내역까지 같이 보여집니다. 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오스텐1.com으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